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내릴 목소리 나린 나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저희가 테나시아에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러 왔네요. 노래도 저희가 조금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또 아쉽게 저희 끝에 있는 베이스 친구가 목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카펠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스가 없으면 좀 화전하긴 해요. 하지만 그거 없이 저희 네 명이서라도 열심히 한 번 불러볼 거고 또 나중에 기용이가 목소리가 나오면 그때 또 멋있는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커버곡인데 조금 짧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여자아이들의 톰보이라는 곡을 저희가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2, 3, 4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저희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아 역시 기용이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게 하던데요. 손이 내고 싶어서 막 내적으로 막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저희가 또 준비한 커버곡은 또 K-POP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죠. 방탄소년단 BTS의 Permission to Dance를 1절만 준비해봤습니다. 1, 2, 3, 4 2, 3, 4 3, 4 5, 6, 6, 7, 8 7, 9 7, 9 8, 9 8, 9 8, 9 9 9 10 10 10 11 11 12 11 12 12 12 12 You say I wanna dance and you just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t stop how we move Let's make a place to live just how we're going And rollin'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go in the weather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다음 곡은 또 저희 자작곡 중에 하나죠 이 노래의 제목은 무야호입니다 무야호 이거 아시죠? 그만큼 신난다는 듯이 시지라고 그때 밈으로 되게 유행했던 그런 건데 제가 여기에 저희 나름의 뭔가 사랑의 감정을 조금 넣어서 저희가 불러봤습니다 어쩌다 원피스를 입고 널 볼 때 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가끔씩 술에 취해 나오는 애교에 내 맘은 두근심쿵해버려 때로는 내 밥을 빼앗아 먹는 이 모습에 때로는 입을 벌리고자 이 모습에 무야호라며 내 심장은 새가치는 널 볼 때도 눈에 감정을 했죠 널 보면 오늘도 넌 무야호 어쩌겠스 그냥 너라서 넌 무야호 세상에 하나뿐인 너라서 난 그냥 계속 심장이 떨려 널 보면 잠자던 내 심장도 무야호 어쩌겠스 그냥 너라서 넌 무야호 세상에 하나뿐인 너라서 그만큼 신난다는 뜻이지 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역시나 저희 자작곡이죠 템포라는 노래인데요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누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같은 속도로 달려갈 게 아니라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만의 속도에 맞춰 그렇게 천천히 나아가도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만든 곡이고요 1, 2, 3, 4 모두 다 아니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애쓰지 말라고 이대로 무너질 듯 조금씩 조여오는 가시박힌 위로 이대로 홀로 넘어져 멈춰버린 듯 초라해 보인데도 I don't care 난 나의 속도에 맞춰 빛을 찾아갈 거야 Look up in the sky Look up in the sky 구름에 각을 잡을 수 없어져 Fly up in the sky 빛나고 있잖아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 맘 깊숙이 반짝이는 꿈 아아아아 아아아 내려져줘 This is my temper 네 저희 다음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최근에 또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네 그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곡이었던 W&Wale의 RPG SHIN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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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s pred. 아, O, C, K, E, T. 전주한 눈빛 리슨 그대의 영상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못해 나는 좀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 필요한 건 로켓판 새로나 대신 싸워주는 로봇 그건 말도 안 되는 마라 속이야 아긴 너의 어깨가 부서져라 부딪혀야 해 1 & 2 & 3 & 4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로켓판 제너레이션 유학의 성에 응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 You have to change yourself 감사합니다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2023년에도 나린 계속 꾸준하게 활동하고 또 저희 자작곡 오리지널곡 많이 준비해서 낼 테니까요 많은 기대 그리고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텐아시아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